한국 세무사 고시회 회장이시고 세무법인 현인 대표 세무사이신 이석정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석정 세무사. 제가 그 마을세무사를 깜빡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마을세무사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께서 아시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시작해서요. 우리 2005년부터 서울시의 한국세무사 고시회에서 제안해서 순수 재능기부로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확대가 돼 있거든요. 우리 납세자 또는 시민 국민께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 중이고 또 이렇게 마을세무사 서울에 계신 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하시려면 구청에 이렇게 먼저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셔도 또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상속세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주셨는데 방송 말미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준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간상 답변을 미처 못해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세무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 결혼 출산 때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게 맞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부모님 직계 존속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성년 기준에서 10년 합산. 이 5천만 원까지였거든요. 5천만 원까지죠. 그래서 사실은 양가에서 주고자 한다면 이래서 본가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부부니까요. 남편은 친가에서. 친가에서 5천만 원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인 와이프는 처가에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던 게 기존 규정이었고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혼인 출산 재산 공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혼인 또 출산. 두 가지는 각각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통합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작년 말에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혼인 공제 같은 경우는 혼인 전후 2년입니다. 그리고 혼인은 혼인 신고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이후에 2년 내예요. 그래서 시기를 좀 잘 보시고 금년도 어쨌든 24년 1월부터 공제를 하는 게 혼인 재산 공제거든요. 그래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1억까지요? 1억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직계 존속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경우도 꽤 많죠.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정부에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우리 혼인 재산 공제는 이렇게 해 주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스스로 공제, 스스로 자금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혼인 재산 공제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지원책을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부분 신경을 썼는데 어쨌든 우리 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를 가정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다면요. 우리 1억까지는 혼인 재산 공제가 가능하니 예를 들어서 혼인이 됐다라고 하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본가에서 1억까지 공제를 해 줄 수 있고요. 5천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처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 수 있으면 1억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단순하게 보면 우리 혼인 재산 공제로는 1억 그러면 1억 5천까지 확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저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혼인 따로 출산 따로가 아니고 혼인하고 출산 전체 합산해서 1억까지 공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보니까 그 기타 친족 공제가 1천만 원씩 든다 이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 친족 공제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쭉 모아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던 것이 1억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우리 처가에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나 그 윗대에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타 친족이 됩니다. 그렇죠. 이 기타 친족이 됐을 때는 1천만 원까지 또 증여 재산 공제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 된 규정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 그러면 우리 사이 또는 며느리가 이뻐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천만 원까지는 또 공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친족 공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3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즘에 이 혼인 그리고 출산 관련한 증여세 공제되는 거 많이들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긋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는데 파혼했다든지 혼인을 하기로 했는데 늦춰졌다든지 그러면 그 사실이 있고 나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요. 조금 신중해야 될 게 이때 부담해야 될 가산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 성격으로 좀 내셔야 돼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자가 사실 좀 높아요. 그렇습니까? 연 8.03%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신중해서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 혼인 관련해서 공제에 말씀드렸더니 9771번님이 미혼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또 질문을 해 주셨어요. 미혼모의 경우는 입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출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겠죠. 일단 조건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출산 공제, 혼인 공제는 사실상 어렵고요. 출산 공제는 적용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혼인 신고 기준 앞뒤로 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200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적용되는 거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 거군요. 2022년은 우리가 이제 규정을 잘 봤을 때요. 혼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인데 혼인 전후 2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또 실제 적용으로 봤을 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했던 분들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혼인 재산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 출산했을 때도 역시 이제 출산 후 2년 이내 1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게 있다면서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돈을 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서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갖춰놓는 게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차용과 대여는 크게 기본적으로는 빚을 받은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재산 상황이나 나이, 연령 이런 것을 봤을 때 소득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자를 안 받고도 빌려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관계라도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자를 안 받는 전제조건은 보통 가족은 연 4.6% 이자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연 4.6%를 계산을 하면 또 우리 증여세법에 따르면 천만 원까지 미달됐을 때는 증여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돈을 대여한 금액이 2억 1,700. 2억 1,700을 계산해 보면 딱 이자가 천만 원 이해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4.6%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4.6%를 계산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자를 나는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1%만 줄 수도 있고요. 나는 무이자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1% 줘도 계산해 보면 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괜찮죠. 그런데 이자를 주고받았을 때는 원천징수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볼 거냐에 다르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시죠라는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원천징수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순수하게 무이자다라고 하면 인증, 공증 받으시고요. 차용증 쓰시고 그다음에 상대방 우리 따님이나 아드님이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갖췄을 때는 2억 1700까지 대여도 가능하다. 대여도 가능하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화 상담하셨던 분이 딸에게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 당시에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달달이 매달 입금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차용증 없이 그런 매달 입금 확인된 것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그때 설명했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참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계약서는 쌍방의 의사거든요. 이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여지입니다. 우리 현행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말고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통장으로 돈을 줬을 때 증여, 다시 받았을 때도 증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무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제 받았어요. 빌려주고 변제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시켜주는 게 실무상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에서는 법상과 괴리, 실무상의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석상의 괴리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증여주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그다음에 차근차근 갚았다는 변제 이력 이 부분을 확인하고 물론 조사라든지 이런 소명이 나오기 전에 변제가 완료가 되면 소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상. 그렇군요. 그런데 변제가 하나도 안 됐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이행을 안 했어요. 계약서대로. 이러면 증여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계약서 차용증 그리고 변제 이력 이런 걸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기다리고 있는데 짧은 문자 100원 샵의 영국 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다가구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혼 아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들은 빌라와 아파트를 한 채씩 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소를 같이 뒀지만 따로 살면서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을 매도했고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알고 무신고했습니다. 이후에 관할 세무사에서 1세대 3주택자임으로 1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세무사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각자 경제생활을 영유하고 있고 그런데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주택수가 많네요. 주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자로 보는 건데요. 3주택자로 보고 아마 과세관청에서 이 세금 무신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비과세가 약간 된다 안 된다에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죠. 확실하게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은요. 무조건 세무사 통해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저희 마을세무사는 무료로 상담을 하지만 직접 이렇게 액션이 취해질 때는 유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나 세무사들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군데 이상 반드시 유료 상담을 하셔서 서류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차 상담을 좀 받으셔라.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세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과세가 되면 안 내어도 되겠지만 사실은 비과세가 안 된다 하면 1억 원대의 세금이 사실은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무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20%가 붙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10%로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산세를 줄이는 마찰 상황에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비과세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을 일단 권하고요. 지금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드님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체계의 주택을 보유한 건 맞고요. 그런데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대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법만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세문은 실질과세 원칙. 대원칙입니다. 실질과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주민독 등본상에 우리 사연자와 아들이 같이 한 세대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법상에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민독 등본상에는 같이 돼 있지만 실제로 따로 거주예요. 지금처럼 경제 용의를 따라하고요. 직장을 다녔다고 했으니까 우리 최저 생계비가 있거든요. 보통 중위소득의 한 60% 이렇게 따집니다. 이 소득의 이상을 영유하고 있고 그 범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단체로 봅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0세 넘는 경우에는 따로만 살고 있으면 돼요. 따로 살고 있다는 게 보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호수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나눠져 있죠. 별도로 살고 있으면 이건 별도 세대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엌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서로. 단독주택이 같이 돼 있는데 부엌이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식탁, 식사를 하는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출입구가 다르고 식탁이 서로 달리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가 우리 아들하고 독립적인 영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도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면 지금 어머니, 이 사연자님이 양도했던 이 주택은 1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2년 이상 보유하고 내역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죠.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큰 세금이 나는데요. 최근에 중과라는 게 조정지역 중과 배제 규정.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속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과 예전에는 엄마만 세금 폭탄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강동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은 굉장히 많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무사님께서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엌하고 식탁 그리고 출입문이 따로였을 때 이런 걸 입증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옥탑방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구가 3층에서 살았었어요. 단독주택에서 옥탑과 3층은 주택이 분리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세대가 같이 돼 있다고 해서 1세대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봤던 기록 그다음에 주변의 세입자의 사실 확인서 그다음에 세탁물. 세탁물이요? 세탁물이요. 세탁물의 영수증도 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에 했다는 거 또는 세탁물을 항상 배달하시는 또는 하시는 분들의 확인서. 이 확인서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세금에 관련되는 증빙들은 절대 이사를 가더라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다 버렸어요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사나 상속 등으로는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됐을 때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이사와 상속은 조금 분리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먼저 이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요. 비과세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예외 특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최대한 쉽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 그다음에 요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화상담하실 때도 단순 상담은 완벽한 상담이 되지 못하는 게 한계입니다. 다만 쉽게 쉽게 우리 시민들께서 좀 세무상실을 갖기 위한 게. 좀 대략적인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을세무사 제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사이 들어서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주택을 분양을 받았어. 내지는 이사 가려고 사놨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절대적인 조건 자체가요. 내가 기존 주택을,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넘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셔야 돼요. 1년 넘어서. 그렇습니다. 1년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년 경과해서 받고요. 네. 죄송합니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퀴즈를 좀 내드리면서 한숨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0937번님이 세법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소시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셨어요. 9946번님은 양고기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나선홍 씨. 양고기 세무사님 아세요? 양고기 왜 비싸잖아요. 쉽게 볼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죠. 양도. 아재개그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짝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무, 요양, 취약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나 요양, 또 아이들의 취약 이런 경우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 또 거주 기간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힌트를 주신다면요. 정답 말고 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건 너무 쉬워서요. 그렇죠. 우리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그렇죠.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하면 하면 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보통 이제 허락하는 경우가 있죠. 허락하는, 안 되죠. 안 되죠. 또 그러면 안 되죠. 요건이 까다롭지만. 그렇습니다. 자, 반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반짝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내주세요. 나선홍 씨. 이런 문자 두 통 정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 요양, 취약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지금 저 청천분들이 이별이 님이 방송을 지금 꼼꼼히 다 듣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세무쪽은 넘사백 분야인 듯해요. 하시면서 또 정답은 제대로 맞춰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에 세무사님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좀 어렵죠, 사실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그렇죠. 세법 너무 어려운 건 맞고요. 저도 제가 25년 세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도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강의에 참여했는데요. 어제, 이번 주 초에는 800명의 세무사님들이 강의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없으실 것 같은데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도 사실은 공부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실 분은 하시고. 만약에 공부가 좀 하기 싫거나. 어렵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요. 주변에 세무사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군요. 우리 이석정 세무사님께 친하게 청취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너그럽게 좀 안 알겠습니다. 3969번님이 정답 X입니다. 세무도 어려운데 세무 퀴즈도 어렵네요. 그러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5344번님은 O 맞습니다. 세무사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네요. 보니까. 힌트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부득이한데요. 부득이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힌트가 정확하면서도 뭔가 딱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쪽 50번 김은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입니다. 아까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경우 주택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됐을 때 말이죠. 다른 경우 또 있습니까?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좀 이어서 하다 보면요. 이사한 경우에는 어쨌든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종전 기존 주택을 양도라고 하죠. 양도로 팔 때는 우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대에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금이 어려운 것은 기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하루를 넘긴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속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또 상시하고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가 다른.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들이나 따님이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상속을 받게 되면요. 내가 상속을 받을 그러니까 상속 개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현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이 되죠. 그러면 이건 양도의 순서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상속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일반주택이죠.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상속주택을 놓고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아파트를 팔았으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케이스를 계속 늘려다 보면 내가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에 샀어요. 이러면 이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상속주택 자체도 일반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주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신규 주택을 또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먼저 양도한 주택은 2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또 상황을 고려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양도 시점,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말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먼저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또 상속주택도 조금 더 디테일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속주택은 내가 우리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전제화에서 돌아가신 날 현재 이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5993번님이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8년생 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들은 미혼이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집 살 때 도움이 될까 해서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이군요. 괜찮을까요? 주택 구입 시에 세무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세뱃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일반 자금을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 아드님 통장에 계속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자금 출처라는 게 되게 요즘 화두입니다. 내 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쓰는 거냐.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증여를 받는 이런 과정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자금 출처의 기본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어야 돼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내가 우리 아들은 얼마 소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첫 번째 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만 높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내 소득을 원천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이랬을 때는 자금 출처 문제가 없고요. 금융정보부속원 내지는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 확인을 거쳐서 국세청에서는 소명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 이런 서류들을 많이 소명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가 됐을 때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거래가 많은데 따져보면 지금 아까 질문자께서 적금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매달 10만 원씩.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증여에 기여한 거거든요. 재산 증여에. 그리고 정립형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인출하거나 실제 이 금액을 뭔가를 사용했을 때 우리 관련돼서 증여세로 추진될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우리 10년 합산에서 5천만 원까지는 공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라면 최초의 10만 원을 또는 일정 금액을 불입할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권합니다. 먼저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간 우리 아들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안 줬죠. 그러면 우리는 신고할 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 만약에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이니까 1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1억 2천을 지금 앞으로는 줄 거야라고 약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잖아요. 아직 안 줬기 때문에 할인이 됩니다. 얼마나 할인됩니까? 3%를 적용해서 할인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할인을 적용하면 대략 한 1, 20%가 빠집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본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우리 5천만 원 내에서 활용을 하면 미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신고하고 그러면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유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 출처 그러니까 그 계획을 먼저 세무당국에 이렇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신고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신고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그런데 원래 원칙은요. 증여할 때마다 신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5년을 매달 줬다 하면 60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자녀들에게 뭔가 매달 이렇게 얼마씩 주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증여의 계획이 있으시면 또 세무당국에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 방법을 권하고요. 또 아까 증여 자금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재산 형성 말고 소비하는 행위. 지금 여기 우리 88년생으로 들었는데. 88년생. 그러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소득이 없어서 생계비를 준다고 하면 생활비, 질병치료비. 이런 것들은 증여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는데요. 전화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당신사로는 오완근인데요. 오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당신의 아파트가 있고 부산의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두 개인데. 당신의 아파트, 부산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네. 아드님이. 네. 당진 아파트는 제가 살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네. 부산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청산금을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네요. 아. 주가구의 집이니까. 네. 네. 그래서 청산금 나오기 전에 당진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네. 아들한테 양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지금 82년생이거든요. 네. 82년생. 네. 그래서 시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당진 아파트가. 네. 어느 정도 자금력을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안 내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증여 관련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취득가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부산 아파트. 부산 아파트가 1억 6천 돈입니다. 1억 6천 정도요. 네. 우리 이제 양도 같은 경우는 취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액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를 지금 줄인 게 아니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당진 아파트는 매매하려고. 당진은 혹시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8천 5백입니다. 2억 8천 5백. 네. 일단은 청산금을 받을 때는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있을 거예요.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서둘러 하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게 매도가 됐을 때는 우리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가족 간의 거래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양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도로 한다고 하면 82년생 아들의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금 준비한 게. 확인할 수 있는 돈이 2억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머지 돈은 대출 받는다든지. 발견. 일단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내역을 확인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 가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시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진에 있는 아파트가 3억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홈택스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양도일 전 6개월 양도일 후 3개월 총 9개월간에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요.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진에 있는 아파트 매매 사례가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비교해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 정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8천이 맞다고 하면 서둘러서 양도를 진행하고 서둘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가가 매매 사례가가 이 가격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2억 8천에서 5%를 뺀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군요. 그러니까 5%까지가 아니고요. 5%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천에 곱하기 4.9999 이 정도를 차감한 금액. 이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이러면 이 부자 간의 거래도 양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2억 8천이 너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를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시세의 정확학성을 기할 수 있고요. 매매 사례가가 자칫 잘못하다고 우리가 신고했는데 신고 전날 4억이 나왔어.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네, 선생님. 부자 간의 거래는 3억 이하나 또는 시가의 30% 이하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증법상의 부당형 계산을 따지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증여세를 부가시키지 않는 기준이 30%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는 5%가 부당형 기준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3억 이하나 30%는 적용이 안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증여세. 증여세는 30% 정도 이렇게 그 정도는 증여세를 감안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거래 금액을 만약에 2억 8천에서 70%의 거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이제 부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제가 그 이상으로 샀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 나오고. 그럼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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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홍은동에서는 윤철호라고 합니다. 네. 네. 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11월 초에 돌아가시면서 네. 충주에 2년 전에 구매한 4천만 원 주고 구매한 5층 노후된 아파트 하나하고 네. 그리고 이제 25년 전에 남양주에 4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계셨고 네. 그리고 예금으로 6,700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 어머니 앞으로 다 이제 증여로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하재해가지고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전에 이제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했다는 건지 상속으로 했다는 건지를 좀 명확히 상속. 네.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명의전을 못하신 상태에서. 어머니 앞으로 이제 상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님 재산이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예금 네. 전부 모아서 10년 합산 10년 전에 증여 10년 내에 증여한 것까지요. 네.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속인한테 증여한 걸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아들, 딸 우리 배우자 포함해서 상속인한테는 10년 합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아닌 손자나 손녀 이런 쪽에는 5년 합산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포함해서 5억까지.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상속했잖아요. 이 얘기는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최소 세금이 없습니다. 네. 배우자는 10억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10억이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따져보셔야 될 게 어머니가 만약에 집이 1주택이셨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 주택이다. 주택이 여러 개다라고 봤을 때는 어머니가 나중에 처분할 걸 대비해야 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양도 예를 들어서 6700이 나중에 한 3억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 주택이거나 그렇죠. 이러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세금을 많이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때는 이 어머니로 상속했던 이 빌라를 감정평가 내지는 아까 매매 사례가 이런 걸 활용하셔서 가격을 올려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렇죠. 가격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1주택이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윤철호 씨. 네. 어머니께서 지금 1주택자신가요? 다주택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증여받으신 거거든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그런데 5층짜리 그냥 4천만 원씩 구입한 4개 노후된 아파트 하나.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네. 아니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것도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그럼 두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두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치가 됐을 때는 어쨌든 소유기간,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액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어쨌든 세무신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사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2주택이기 때문에 처분할 의사가 있으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전화를 받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정 세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이요. 근무, 요양, 취약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거주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습니다. 뭐죠?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이런 걸 좀 다 감안해 주는 또.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정 세무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세무사님과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또 우리 마을세무사가 또 다른 분이 출연하게 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